7월 15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됩니다.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커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 2월 말부터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넉 달이 지난 현재 총 11만 537개 시설 중 73.5%의 시설이 휴관 중입니다. 그러나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으며 여름철을 맞아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휴관 중인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해 사전 준비사항 점검을 완료한 후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위험자인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은 이용자 수를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부더위 숨토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11시부터 16시까지만 운영하는데요.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13일부터 1주간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 돌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애쓰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브리핑의 수어 통역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공공수어 통역사들에게는 감사 편지를 보낼 예정인데요.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정부 브리핑의 수어 통역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지난 2월 4일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지원 건수는 435건, 그중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아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